빨간 머리토리 토리는 빨간 곱슬머리 소녀예요. 어느 날 토리 머리카락에 신기한 일이 생겨났어요. 토리를 통해 내 고민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안녕, 나는 토리야. 친구들은 나를 빨간 머리라고 돌려. 빨간 머리 쫑쫑쫑쫑이에요. 게다가 어젯밤엔 아주 이상한 품을 구웠어. 글쎄 머리카락이 마구마구 자라는 거야.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런데 아침에 고울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보여오지?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변했어. 지리 시간에는 이런 모양이었고 이건 무슨 모양이지? 과연 무슨 모양이지? 곧동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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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 – 곧동무야. 곧동무야. 머리가 참 좋아 짜잔 이거 봐! 이거 어때? 아하하하 요캠어 끝 자 이제 이거를 요캠 보자마자자 엘치구가 오늘 도착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예, 루이.